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전시가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2 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 방송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022 대전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조직위원회가 9월 8일까지 사전 등록 인증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2022 대전 UCLG 총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을 신청하고 메일로 받은 등록 확인서를 캡처해 구글 설문지의 인증샷과 함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당첨자는 9월 17일 대전 UCLG 총회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갤럭시탭, 에어팟, 갤럭시 버즈, 꿈돌이 인형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벤트 게시글을 SNS에 공유하는 참여자 중 100명에게는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증정하는 더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